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대를 썹니다. 자연은 인간과 경쟁하지 않잖아요. 믿고 싶은 진실이니까. 다섯 명이 딱 걸어가니까 일단 마음이 편해요. 분위기가 정말 편해요. 점점점점점점 올라가요. 저 그때가 제일 좋아했어요.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. 드디어 13회 마지막. 알쓸신잡의 감독판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. 드디어 인간이 오네요. 아니, 기분상 마치 바로 이어가지고 찍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뭘까요? 우리가 일부러 옷도 똑같이 맞출게요. 쉽지 않았어. 이 장소를 다시 와서 꼭 찍는 것 같은 느낌이.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아테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여기 강화까지 이렇게 정말 긴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알쓸신잡을 찍었는데 그동안 정말 우리 네 분 선생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체력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날도 좀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마지막을 그래도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어떠세요? 우리 한여름에 시작해가지고 눈 오는 날 끝났어요. 거의 한 석 달 정도에 걸쳐서 시즌3에 두 분이 새로 오시고 그래서 즐거웠고요. 물리학자와 함께 다니는 게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. 따라다니면서 냄새라도 맡은 거. 그게 아주 저한테는 좋았어요. 그래서 그것도 조금 더 기다리면 좋아요. 그렇다니.